국내 유일한 포탄 생산업체, 풍산의 주가 움직임이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에도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배경 한번 알아봅니다. 산업일부 배창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확실히 최근 주가 상황과는 좀 다른 실적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풍산이 지난 30일에 올해 1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액 약 9,635억 원, 영업이익은 약 54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약 8%, 36% 줄었습니다. 컨센서스와 비교하면 매출은 소폭 하회했고 영업이익은 예상치보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 실적 부진을 겪었는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증권사들이 풍산의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와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증권사들은 앞으로 전망을 좋다고들 보는 것이냐? 뭐 때문입니까? 올 들어서 구리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오랜 기간 침체됐던 신동, 즉 구리 가공 사업이 꼼출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리값 오름세는 올 초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에 지난 1분기 실적에는 본격 반영되지 않았고 2분기부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구리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동반으로 구리값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리를 가공한 신동 제품 판매 가격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재료 구매가보다 판매가가 높아지면서 제품 판매가와 재고 등과 같은 자산평가액이 늘어나는 메탈 게인을 노릴 수 있는데요. 풍산은 이미 1분기에 메탈 게인으로 8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냈습니다. 2분기부터는 액수가 늘어나서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실제 컨센서스에 따르면 풍산은 2분기 매출액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 1,245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연매출 4조 4천억 원에서 4조 6천억 원, 영업이익 2,800억 원에서 3,360억 원으로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풍산은 포탄도 만들지만 구리를 가공해서 봉이라든지 금속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증권사들이 전망을 높게 잡는다는 것은 앞으로 구리값의 전망도 좋게 본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먼저 풍산이 올해 연평균 톤당 구리값을 8,500달러, 환율은 1,250원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지난달 1,400원을 터치했고요. 구리값은 지난주 런던 금속거래소 기준 톤당 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구리값이 1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2년여 만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구리값이 올 연말 1만 2천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은 물론 내후년까지 상승세를 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리의 수요가 폭증하는 반면에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때문인데요. 최근에 탄소 중립, 태양력과 풍력과 같은 친재생에너지 전환, 전력량 증대를 위한 전력망 신설미 교체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 과정에 쓰이는 전선은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 전기저항이 적은 구리가 바로 전선의 원자재입니다. 반대로 구리광산들은 노후화되어서 생산량이 줄거나 운용이 중단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폐쇄까지 되고 있어서 수요와 공급 간 균형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AI발 구리 수요가 풍산에까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 방산 쪽 사업은 어떤가요? 풍산의 주력 사업은 구리를 가공하는 신동과 탄약과 포탄을 만드는 방산으로 사업 비중은 7대 3 수준입니다. 방산의 경우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번 중동지역 전쟁 확장까지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탄약과 포탄이 말 그대로 모두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궤도 장비와 묶음으로 판내되고 있는데요. 특히 고부가 제품인 155mm 포탄은 미공무기와 호환이 된다는 점에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탄 한 발당 가격은 재작년 2,000달러에서 올해 8,500달러로 4배 넘게 뛰었습니다. 회사 측 관계자는 포탄 생산 공장을 최대로 가동 중인데 마른 수건을 짜다 못해 찢어질 지경이라며 대형 투자를 통해서 생산력을 연내 2배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올해 방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조 원 달성을 할 것으로 회사 측이 보고 있습니다. 구리의 방산까지 모두 수혜가 기대된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일부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